인생공부 인생공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공부 저희는 연속으로 녹음을 하지만 이 방송은 매주 나가는 거니까 청취자분들하고는 일주일만에 찾아뵙는거죠 지금쯤이면 정세가 어떻게 되어있을까 오늘이 12월 1일이라 아직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태까지 항상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사는 얘기 공부 얘기 동기개발 고민 우리가 신나는 주제를 다루는 방송은 아니란 말이에요 재미는 없어요 어떻게 말하면 네 저랑 고작가님이 사람 자체는 재밌지만 토픽 자체는 재밌는 토픽은 없어요 우리가 정치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가십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여러분의 고민과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요번주에 특집으로 사람 사는 냄새나게 소소하게 고작가님이랑 제가 어떤 알바를 했었고 그 알바가 우리에게 돌아보니까 어떤 영향을 끼쳤었나 그걸 이제 같이 살펴보고 있거든요 갑자기 이제 떠올라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르바이트 했을 때 정말 그 개념 없이 행동했었던 적이 있어요 저번주는 조금 뭐 교훈을 긍정적 교훈을 얻었다 얻었다 하면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건 반대로 개념이 없어가지고 PC방 아르바이트 했을 때 갔어요 아르바이트 하는데 제가 PC방에서 짤렸어요 짤렸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짤렸는데 그때가 아무래도 21살 때인가 20살 때인가 21살 때겠네요 라면 너무 많이 드셨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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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경공을 뭐였냐면 무개념이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해도 그때 제가 이제 밤에 아르바이트 했었어요 친구들 데려왔구나 저녁 8시부터 12시간 동안 했거든요 밤에 하니까 너무 한산하고 뭐 사람도 없고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우리 와이프 지금 현재 와이프랑 사귀었던 때였었어요 근데 이제 어 그 전화를 한 거죠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가게 전화로 가게 전화로 이렇게 전화를 어 당연히 이제 저희가 한 게 받은 거였긴 했는데 돈이 드니까 근데 또 이제 막 이제 사귀기 얼마 안 돼가지고 막 타오를 때잖아요 얼마나 목소리 듣고 싶고 뭐 별살 때가 없는 건데 몸 베베 꼬면서 얘기하고 싶고 게다가 저는 서울에 살고 그 여자친구는 인천에 살고 있어가지고 한번 또 통화하니까 저희도 모르게 통화를 길게 한 거예요 그렇죠 뭐 시시코크라는 얘기하면서 그때 그 사장님이 평소에 전화 안하다고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길고 통화중이네? 뭐 통화나 보다? 한 시간 지났는데 통화중이네? 제가 그때 두 시간 넘게 했나봐요 정할 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거죠 해가지고 엄청 혼났어요 아 정말 죄송하다 이거 근데 그게 이제 1차 경고였고 2차 경고는 뭐였냐면은 저는 이제 그 제가 갖고 있는 권한의 인식 부족 어 저도 이제 뭔가 적극적으로 할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장사를 좀 잘 시켜보자 음 그래서 그 단골 아이들 단골이나 뭔가 여기 걔야별로 분위기를 일으키는 그런 애들한테 서비스를 줬구나 서비스를 줬어요 서비스를 줬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일단은 왔을 때 사람이 좀 많이 있고 아 또 걔네들이 물고 오기 친구들 물고 오기도 하고 여기 좋다 여기 어 형이 어 좀 봤더니 그 뭐지 그 서비스도 잘 주고 어 그런 것들을 노렸던 거였거든요 음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저는 나름대로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는 ㅎㅎㅎㅎ 뭐 뭐 매출이 막 안 늘고 그렇죠 빠지니까 그니까 이제 순서가 잘못된 게 그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거라기 보다 허락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걸 하려면은 권한 이김을 받았어야 되는데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내가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사장님이 그래 한번 해볼까 상관 없잖아요 근데 그냥 저는 그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시했고 그런 것 할 때 야 니네 얘기하지 말라 어 딴 사람은 알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뭐 이 바다 다 아니까 어 저 나름대로 자축 뭐 이 정도 괜찮다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그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음 일의 프로세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되게 어렵고 어렵고 뭔가 의욕은 있었지만 어 그 의욕이 정해진 여기 자그만되지 자그만되지만 여기 안에 돌아가는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 프로세스를 어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같이 하는 사람들과 큰 어 어떤 트러블 없이 또 합의 본 상태에서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뭐 그냥 여튼 알바가 어 사장님 이한테 아무런 그것도 월권을 한거죠 월권을 한거죠 그래서 다행히 그것 때문에 매출이 조금 올랐다 하지만 어 시적으로는 어 인행을 이렇게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거죠 그래서 그거 끝나고 음 이제 어 아르바이트를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되면서 근데 더 웃기고 그 당시에는 그게 크게 와닿지 않았었어요 뭐 그냥 뭐 내가 잘못했나 보네 근데 지금 나이가 들면서 다시 그 일을 고슈어 보면은 어 참 내가 잘못 행동했구나 어 그리고 정말로 일을 함에 있어서 단순한 어떤 의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뤄나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리지널스라는 책 저희가 어 다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오리지널스라는 창의적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사람인데 그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내가 어 창의적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인식을 패턴을 어 파괴하거나 뒤틀는 것이기 때문에 반감을 살 확률이 높다는 거고 반감을 많이 산다는 얘기는 내가 이 일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고 반감을 주는 것들을 실제로 행동할 수 있을 정도의 권위가 있는가 혹은 내가 이렇게 튀는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봐줄 수 있을 정도의 괴짜 정수라는데 그전까지 쌓아놓은 게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전까지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왔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고 영향력을 키워나갔다면 그런 것들이 어떤 신뢰 포인트가 쌓이면서 내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할 때 반감이 어 난 이해 못하지만 쟤라하면 뭔가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고 두번째로는 어 이제 내가 그 위치에 올라온 거죠 내가 추진할 수 있을 정도에 어 어 이분은 이렇게 해서 올라왔고 또 이런 권한이 있으니 한번 미국 따라가 봐야 되겠다 뭔 어떤 의미가 있겠지 라는 위치까지 가는 것이 오리지널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니까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창의적 아이들이 실현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것도 조직 내에서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 조직 내에서 어떤 관계들 위치들 권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인지해야 되지만 인지하고 있을 때에만 종국적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게 뭐 엄청나 오리지널스를 얘기 뭐 이렇게 특별한 사기적 아이디어가 아니었 아니었겠지만 뭔가 더 하려고 했던 것이 거기 우리 사장과 나하고 단둘이 있는 상태에 대한 감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알바가 잘리게 되는 경험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저는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은 이제 분명히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음 일을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 또 이제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면 그런 실수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 실수들을 잘 갈무리 해서 단순히 기분 나빠하지 말고 또 그 사장들한테 욕만 하지 말고 과연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나중에 내가 조직에 들어갔을 때에는 어떻게 내가 이런 것들을 음 다시 어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반성이 되게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그 당시에 잘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실수하셨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오히려 보완해서 더 나중에 이제 뒷장에 들어가거나 더 중요한 위치가 있었을 때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어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음 요번에는 반성의 시간이네요 네 갑자기 그 사이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대단하시네요 반성을 또 하시는 그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알바 한 거 또 하나 얘기 드리면은 이건 이제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 때 제주도에 갈려고 돈을 벌어야 돼서 한 달 단기 알바를 했는데 그때 이제 알바 무슨 몬 같은 걸 홈페이지 보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한국전력 어 어디더라 물레역에 있는 데인가 한국전력에 충랭식 에어컨 홍보에를 알바를 하러 갔었어요 충랭식 에어컨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제 밤에 여러분 발전소라는 거는 멈출 수가 없어요 전기를 끊임없이 생산해요 그래서 그 생산하면은 저장하는게 되게 비싸기 때문에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전력을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심야 전기가 옛날엔 쌌어요 요즘엔 안쌔요 별로 심야 전기가 옛날에는 주간 전기보다 70%가 쌌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어 그 충랭식 에어컨이라는게 찬바람을 프레온가스로 만들어서 낮춰갖고 내주는게 아니라 물을 얼리는 거예요 심야 전기로 물을 얼린 다음에 그 얼음 기운으로 낮에 냉방을 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진짜 그 요즘에 누진세 때문에 전기세 폭탄 맞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여름에 웬만한 건물들은 그 전기료로 막 몇억씩 나와요 진짜 큰 건물들은 그래서 그 70% 절감해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때요 그 뭐 몇천만원씩 아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큰 공간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그 물탱크 얼음땡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얼음땡크에서 나오는 냉기를 다 파트릴 수 있는 파이프가 있어야 돼 엄청나게 공사를 많이 대고 솔직히 기존 건물에는 못 들어가고 신규 건물에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려워요 기존 건물에 되게 넣기가 응 그거 홍보를 하러 간 거예요 내 친구 하나 데리고서 근데 갔는데 맨 처음에 전화로 홍보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해보다가 또 제가 리더십이 강하잖아요 부장님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 전화해서 누가 이게 몇천만원짜리인데 누가 이거 비즈니스를 듣겠냐고 내가 해서 그거 얼만데요 그러면은 그게 되게 비싸요 1억 얼마입니다 그러면 전화했는데 1억 얼마 아유 사고 싶네요 잘도 그러겠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직접 방문해야 된다고 설명하러 듣고 보니까 그렇네 그러는 거예요 전단지를 우리가 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단지 갖고 갔어요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냥 일반 건물에는 안 되겠고 공사장에 한번 가보자 큰 공사 현장마다 가본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 소장을 내가 찾아가서 설득을 해야겠다 충량식 왜냐면 내가 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충량식 에어컨이 다 필요한 거 같아 국가적으로 내가 볼 때 그래서 막 찾아가니까 안 만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와갖고 부장님 그대로는 안 되겠다고 한국전력 이렇게 로고 찍혀있는 잠바 좀 하나만 달라고 근데 내 친구가 나랑 그 잠바를 입고 이제 돌아다녔어요 이게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권위에 잘 무너지기 때문에 한국전력 하면 일단 그때 이제 민영도 민영은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때 아예 진짜 그냥 뭐라 그럴까 공사였어요 공사 그래서 내가 입고 가니까 내 친구랑 가니까 한국전력에서 나왔습니다 어쩐 일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그 전기료를 대폭 삭감할 수 있는 저희가 제품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나왔다고 삭감해 준다니까 다 듣는 거예요 얘기를 근데 그게 그게 이제 그 건물에 따라서 이제 그 얼음 탱크 사이즈가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그게 좀 깔려면은 몇십억이 들어요 그게 되게 큰 되게 근데 그거를 그 뭐냐 초기 투자 비용을 2년인가 지나면 다 회수할 수 있어요 워낙 전기료가 싸갖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막 설명을 한 거예요 가갖고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로 문의가 많이 왔어요 어떤 한국전력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진짜 좀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고 우리 부장님 되게 좋아했어요 그거 진짜 전화가 오니까 그때 제가 그거 하면서 되게 많이 배웠었어요 이게 막 다니면서 아 내 아이디어가 좋아도 아무리 아무리 내 아이가 좋아도 내가 끝발이 안 서면은 어 절대 내 얘기에 관심도 없구나 근데 그 잠바 하나 입었다는 이유로 여름인데 되게 더웠어요 내 기억에 그게 아무튼 그래서 그 있으니까 좀 도와 그 들어주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홍보를 하고 나는데 결국에는 그게 워낙 커갖고 한 건도 우리가 수주를 못했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해요 내가 한 건 뭐 추후에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때 우리 부장이랑 차장이랑 차장 봉가 하여튼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 엄청 저를 좋아했어요 애가 워낙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의견 개진도 많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내가 전단지도 만들었는데 전단지가 잘못됐다고 심야 전력은 심야 전력은 기존 전력의 30%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이 문구 자체가 잘못됐다고 70% 아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듣고보니까 그렇네 그러면서 내가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거를 그러면서 아 난 진짜 근데 아직도 그 생각하면 좀 아쉬운 게 내가 진짜 예? 한 건만 딱 팔아봤으면은 진짜 좋았을 텐데 아 내가 한 건 못 판 게 진짜 아쉽더라고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고 제주도 여행가서 내가 한 달 만에 그만뒀는데 제주도 여행만 아니었으면은 내가 진짜 악착같이 해갖고 내가 진짜 하나 팔았을 거야 내가 진짜 근데 아 그걸 못 팔았던 게 저는 그 회사를 집 회사를 막 방문했던 아르바이트는 아 지금 기억이 안 나 오래돼가지고 그 상품명이 그 상품명이 수를 새로 나온 수를 홍보하는 거예요 음 근데 그게 음 옛날 때 기억나시나 그 영화배우 영화배우 중에 안성기랑 같이 두 명 나왔던 영화 라디오스타? 박중훈 박중훈 박중훈이 항상 그 한때 오비라고 그 댄스로 난리났어요 난리날때였어요 난리날때였어요 난리나니까 신제품을 만든 거예요 그때 아마 소주였을 거예요 오비라고 거기서 소주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사라졌어요 음 그거를 이제 홍보를 하는 건데 그래서 티도 그 앞에는 그 소주 뒤에는 그 박중훈 나온 오비라고 그거 있고 가는데 왜 재밌었냐면 거기 담당군이 처음에 누가 찾아오니까 싫어하잖아요 공짜로 소주를 한 박씩 주니까 되게 좋아해요 실제로 팁도 많이 받았었어요 보면서 이 소주를 막 이제 파는 파는데 그 먹어보라고 홍보를 막 했던 기억이 나요 소주를 먹어보라는게 되게 독특하다 어 그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 회식 때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 바꿔야 되니까 공짜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사람들한테 맛을 보게 하는구나 그때 처음 그런 걸 알았었던 거고 근데 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망했어 망했어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다보면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인생공부도 하고 다르게 이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대수라는 걸 알잖아요 큰 숫자랑이 어떤 건지 아는데 어릴 때 그게 잘 몰랐던 거예요 방문은 방문은 몇 번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때 내가 그것도 보름 이상 했을 거예요 반응 워낙 좋으니까 대박 질 줄 알았어요 이게 그게 한 천 배 정도 했다 그러니까 오비라고도 대박이고 다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거 이거 금방 성공하겠네 근데 뭐 거의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니까 막연하게 그때는 이제 지금 돌아보니까 어떤 그런 것도 알았는데 그 당시에는 막연하게 와 내가 지금 겪는 세계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좀 차이가 많이 있구나 큰 거 깨달으셨네 그런 것도 좀 알았던 계기였어요 이게 이 정도로 해서는 이 비즈니스에는 탤도 없구나 정말 어림도 없죠 지금도 제가 이름도 기억이 안 날 정도니까 그 당시에 아무튼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근데 제가 옷이 별로 없어가지고 막 교회에 막 그 옷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그 옷 입고 다녔냐고 앞에 그게 왜냐면 이게 주일날 일요일 저희가 청년물 예배가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이라고 그냥 입고 간 거죠 이제 친구들이 다 있으니까 근데 막 그 목사님이 너 이거 뭐냐고 이게 나오고 참 했던 기억이 나네 갑자기 고 작가님 말씀 듣고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인데 여러분 인생은 진짜 총칼 안든 전쟁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그 블로그에도 썼지만 여러분들 원하는 게 뭐예요? 더 안락한 삶 더 인간다운 삶 그거를 되게 그거는 좀 약간 온화한 표현이고 여러분은 뭘 원하냐면은 경쟁 없는 삶에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 공무원을 그렇게 목숨 거냐면은 한 번만 경쟁하면 끝이거든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호봉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경쟁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할 때마다 피곤하니깐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인생은 죽을 때까지 경쟁이거든요 뭐 여러분이 뭐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살아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돈을 벌려면은 무조건 경쟁을 해야 돼요 그 알바가 그래서 고 작가님이 말한 것처럼 내 이상과 내가 생각했던 생각과 현실은 이만큼 갭이 있다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게 알바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그냥 그 요즘에 그런 친구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알바 한 번도 안 해보고 대학교 다니다가 과외이나 뭐 몇 번 해보고 취직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알바는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한 두세 개씩은 다 그래야 세상 힘들고 그 다음에 좀 다양한 알바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래야 세상이 진짜 힘든 것도 좀 알고 그냥 돈의 값어치도 알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번지도 알고 그니까 의미부여가 좀 되거든요 그냥 고장님 되게 좋은 포인트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 현실과 그 생각의 갭 뭐 안드로메다죠 근데 또 제가 하면은 제 인생에서 꽃 과외 꽃인데 알바에 꽃 과외를 했죠 제가 제가 과외로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갖고 뭐 취업을 안 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제가 이제 비결 몇 개 알려드리면은 일단은 저는 과외를 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애들을 되게 그니까 그때 그런 걸 좀 이제 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인생공부 어떻게 보면 시드가 된 거죠 씨앗이 된 건데 저는 애들을 재밌게 해주면 애들이 성적이 오른다는 걸 그때부터 알았어요 백날 가르쳐봤자 소용없고 동기부여를 주면은 애들이 성적이 오른다는 걸 그때부터 이론적으로는 전혀 몰랐는데 직감적으로 깨닫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저는 그 과외비를 주는 엄마들이랑 소통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왜? 돈은 엄마가 주는 거니까 아빠랑도 소주도 한 잔씩 먹고 그 부모님들이랑 소통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과외가 절대 끊길 리가 없어요 저는 그 다음에 한 번 과외를 하는데 어떤 교감선생님의 아들 과외를 했어요 그 교감선생님 내가 너무 잘 가르친다고 그 학교 선생님들을 동네에 다 소개시켜서 진짜 시도 때도 없이 과외만 했어요 저는 그니까 진짜 과외를 잘했어요 제가 애들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떤 애를 했었냐면은 어떤 싸움을 되게 잘하네 두 명을 했어요 한 명은 소위 말하는 걔 조수고 그 조수가 과외를 다치하자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셋이 한 거예요 근데 한 명은 얼마나 애들이 그 그 힘들게 살았었던 애들이냐면은 고1때부터 자동차를 훔치던 애였어요 그래서 소년원도 갔다 왔어요 사람들은 다 포기했죠 제가 그 다음에 한 명은 싸움을 제일 잘하는 애 애들이 술 담배는 기본적으로 하는 애들이었어요 고등학생인데 근데 제가 타일을 내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되게 재밌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는 아니고 그 싸움을 제일 잘하는 애가 수학 90점을 넘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화에서나 볼법한 얘기가 나왔다니깐요 너 어떻게 90점 넘어였냐고 선생님이 다시 풀어보라 그래서 그래서 95점 맞았잖아 다시 풀어봐 그래서 걔네 엄마가 나 내 손잡고 막 진짜 하루종일 울었어요 하루종일 내가 근데 교환학생 가는가? 군대가나 군대가느라고 그만뒀구나 아 이제 걔네랑 연락이 안되는게 슬픈데 그니까 진짜로 진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니까 한 명은 또 엄마가 그 뭐냐 보험까지 하셔가지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걔네가 때로는 내 밥도 차려줬어요 선생님 이게 뭐가 맛있게 됐다고 그래서 걔네가 막 내 밥도 차려주고 그랬었어요 나 밥 안 먹고 가면은 진짜 열심히 그래서 걔네랑은 통닭도 자주 먹고 그랬었어요 응답하라 1888 도룡용 같은 그런거네요 그래서 아무튼 진짜 열심히 했고 그래서 저는 진짜 그렇게 하다가 제가 군대를 갔죠? 군대를 갔다 와서 그 어학연수를 원래 7개월 정도 갈 수가 있었는데 4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왜? 제가 어학연수 책에도 썼지만 어학연수 여러분 영어를 확인하고 뭐라 그럴까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어를 쓰러 가는거죠 영어를 절대 배우러 가면 안돼요 영어 배우는거 한국에서 다 배우면 되는거에요 내가 근데 그런걸 나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가서 돈을 다 날린거죠 쉽게 말하면 거기 가서 영어를 배우는거 한국에서 똑같이 할 수 있는거에요 그래서 이거 돈 낭비니까 빨리 끝내고 다시 왔죠 근데 그냥 왔겠어요? 제가 거기서 좀 잘생긴 캐나다에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과외를 같이 하려고 이제 강남에 진출해서 떼돈을 한번 벌어보려고 걔가 되게 잘생겼어요 한국말도 조금 할 줄 알고 아주 귀엽게 그냥 그 그런것처럼 그 정도만큼 못하는데 되게 짧게 짧게 한국말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걔도 한국에서 돈 떼돈 벌어보려고 나 따라온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강남에서 과외를 엄청 많이 했죠 저는 주 3만 학교를 다녔어요 주 3 과외를 목금으로 몰아서 하느라고 하여튼 아니 뭐 화금인가 하여튼 진짜 이틀은 아예 수업을 비워놨어요 강남에 가서 계속 사는거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계속 해갖고 그때 제가 그 당시에 한달에 많이 벌 때 300만원 이상 벌었었어요 얼마나 많이 번거에요 그 지금도 300만원 못 번 직장인들도 많은데 왜냐면 외국인이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이 되게 비쌌어요 강남에서 있고 나는 그래서 회사를 갈 생각이 없었어요 평생 이것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것도 일주일이 이틀이라고 300만원 버는거에요 다 100만원이 넘었으니까 가격이 근데 또 제가 눈을 말했지만 미치지 않고 그렇게 안 주고든요 엄마들이 돈 돈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 끝나면 걔네들이랑 끝나고 30분 한 시간씩 꼭 농구 축구를 꼬박꼬박 해줬어요 애들이 놀 친구가 없어요 강남은 그 다음에 심지어 학교 끝나면 제가 요번에도 어디 광남초등학교인가 어디 갔다왔는데 거기도 되게 학군이 센 데거든요 학교들이 되게 높은 데라서 학교에서 못 놀게요 선생님들이 다친다고 다 집으로 보내요 강남초등학교도 그렇더라구요 난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보호자님께서 같이 가서 학교가 휑해요 무슨 한티역이 있었던 어떤 학교 그때 갔었는데 애들이랑 농구하고 축구하고 그냥 운동장은 우리 둘 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 둘이 계속 노는 거에요 선생님이 나와서 어른이 있으니까 그냥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요 그게 너무 재밌었던 거에요 걔는 너무 그 팍팍한 삶 속에서 자기랑 놀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걔는 엄마 아빠도 안 놀아주는데 그렇게 해서 저는 진짜 떼돈을 벌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제 그때 깨달은 거에요 아 이게 뭐냐 과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동기부여라고 내가 그래서 과외 다 끊고 동기부여를 하겠다고 전단제를 막 붙였죠 한 명도 연락 안 와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는데 한 명도 연락이 안 와요 한 명도 연락 진짜 수학 과학하면 연락 많이 오거든요 한 명도 연락이 안 와요 동기부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청 이게 심각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 공도 모르시는 분들이 엄마가 애들을 다 쥐잡듯이 잡는 거죠 동기부여가 반인데 그게 그게 너무 웃겼어요 나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싱가포르 가서 그게 회사도 만들고 법인도 세우고 해갖고 그때 잘돼서 그것도 돈 많이 벌었죠 그러면서 과외는 제 인생에서 진짜 되게 컸어요 그 돈도 많이 벌었고 아 저는 대학생인데 통장의 잔고가 천만원 이하로 떨어져본 적이 없어 용돈을 안 받는데 항상 돈이 많았어요 진짜 그래서 애들도 맨날 내가 맛있는 거 다 사주고 그때 친했어야 되는데 진짜로 그러니까 나는 형들이 아쉬운 게 없는 게 안 얻어먹으니까 얻어먹어야 형인데 안 얻어먹으니까 형들이 아쉬운 게 없는 게 대학생 때 형들하고 되게 많이 싸우고 그랬어 내 할 말 다 하고 동아리에서도 내가 내가 느끼는 게 뭐지만 진짜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면 그때부터 제가 좀 느꼈어요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누구한테 빌붙어갖고 굳신굳신거리고는 어림도 없고 세상을 바꾸려면 세상을 바꾸려면 내가 떳떳해야 되고 내가 지금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그때부터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아니 대통령 정도 되니까 이제 태도 대놓고 못 내리 못 끌어내리잖아요 이 정도면은 귓방맹이 쳐맞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근데 그 권력이 주는 힘이 제도적으로 받쳐주는 그러한 제도 장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불서주 특권 딱 그러니까 건들 수가 없잖아요 버티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가끔 뭐 이렇게 정당이 당리당략으로 어쩌 근데 정권이 당리당략을 해야지 걔네들이 정권을 잡아야 지네들이 그걸 펼쳐나가지 아무리 좋은 뭐 개뿔 뭐가 있다 하더라도 정권을 못 잡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정권을 잡아야 국가보조금도 나오고 또 투표 발의권도 많이 생기는 거고 언론도 많이 노출이 될 거고 등등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실력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돈도 없고 그냥 실력이 있다는 게 뭐냐면은 시간도 충분하다는 거고 여러분 세상 바꾸려는데 제가 당장 세상 아니라 여러분 20명 뽑아갖고 바꾸려고 해도 얼마나 힘든데요 진짜 그러니까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 다 같이 누구 하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 뭐 지금 한창하는 촛불집회 같은 거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그게 최대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인지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그거는 왜 제가 어디다 썼더라 지금 어디다 써도 글을 확통 많이 쓰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그 정치는 축구감독 같은 거예요 운영을 따지는 거지 결국엔 축구경기는 축구감독이 아무리 운영을 잘해봤자 축구선수가 안 뛰면 끝이거든요 예를 들어 호날두가 전술의 중심인데 호날두가 다쳐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이제 지략을 펼 수 있겠죠 근데 아 아시아나 호날두랑 메시랑 있으면 게임 끝이에요 진짜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이 호날두고 여러분이 메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이게 안 바뀌어 이 나라가 응 그래서 다시 이제 그 과외로 돌아와서 그렇게 과외로 제가 돈을 진짜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서 아 제가 좀 재밌는 것도 하나가 있는데 제가 하나의 반 아니고 음 제가 그니까 고작가님은 절 만나봐서 알잖아요 근데 저 만나본 친구들도 이제 청취자분이 많잖아요 제가 흡입력이 사람을 흡입하는 역이 되게 강해요 음 진짜 장난 아니에요 문어 빨판이지 네 문어 빨판이잖아요 진짜 아주 쪽쪽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군대 있을 때 저보다 3살 많은 형인데 고참이었어요 그 형이 내가 하는 얘기 완전 맨날 빠진 거예요 그 형이 이제 전문대학 다니다가 전문대학 나와서 뭐하냐 이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사업하겠다고 나오신 거예요 저는 근데 전문대학 나온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저랑 얘기한 게 이제 나갈 때 됐으니까 내가 형이라고 그랬어요 용석이 형 내가 아이템 있는데 한번 해볼 생각 없냐고 뭔데 이거 내 돈 버는 건데 형 시켜도 되나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데 이거 수억 볼 텐데 이거 잘되면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기 좀 해줘 봐 그러는 거예요 응 그게 진짜 이게 대박 사업이라고 뭔데 이게 안 할 수가 없다고 엄마 입장에서는 계속 내가 그러니까 뭔데 야동 퇴치 사업이라고 야동을 안 보는 애들은 남자애들은 없기 때문에 특히 10대는 절대 없기 때문에 100%가 보기 때문에 엄마들은 컴퓨터를 잘 모르고 그래서 형이 오빠 나가면 뭘 해야 되냐면 정장을 한번 사라고 아주 멀끔한 정장을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태그를 하나 만들라고 이렇게 어디 어디 소속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라고 우리가 협회를 만드는 거라고 그 다음에 파일에다가 신문기사 스크랩이랑 그런 걸 하라고 청소년들이 얼마나 음란물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보고 그 음란물에 2차 작폐해된 기사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하라고 그러면서 집직마다 방문을 하면서 검사했는데 그거 2만원씩 받으라고 그 형이 그걸 나가갖고 진짜 했어요 군대 전화가 있으니까 군대로 전화할 수 있잖아요 되게 친해요 이 형이랑 나랑 진짜 한 거예요 작년을 하고 그 나가갖고 미치겠다 너무 충격적이죠 그래서 해서 진짜 잘됐어요 어 진짜요? 그래서 처음에 첫날 6건인가 했어요 12만원을 번 거예요 그냥 3시간인가 하고 그 집 애는 뭐 왠폭견이야 그렇죠 왜냐면은 검색하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왠폭견이야 엄마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컴퓨터를 잘 모르시니까 아 모르죠 벌써 몇 년 전이니까 되게 간단하게 쿠키 파일만 검색해봐도 얘가 어디 들어갔는지 나오고 얘가 심지어 안 들어가 있어도 애드에 그런 말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 게다가 그 어머님이 부모님이 컴퓨터를 모르면 당연히 완전 완전 범죄를 꿈꾸기보다 당연하죠 어느정도 누나 안 안보이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죠 간단해요 확장자만 검색하면은 바로 다 나오거든요 엄마랑 그런 거 모르니까 그 다음에 히스토리 히스토리만 봐도 뭔지 모르니까 그냥 봉병 엄마 다 내가 진짜 애들이 적이었네 그러고 보니까 근데 의형이 그래서 전화한 거야 영준아 대박났다고 나 오늘 세시간 일했는데 아 뭐 다섯시간인가 하는 일했는데 오늘 12만원 벌었다고 어 괜찮네 그러면은 뭐 이게 좀 노하우가 생기면 20만원씩만 벌면은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낫네 일단 이걸 하라고 내가 그래서 그 형이 계속해서 뭐 안되는 날은 뭐 한 건만 하고 잘되는 날은 뭐 다섯건도 여섯건도 하고 그랬어요 음 그게 일주일 했나 갑자기 또 전화가 왔어요 영준아 큰일났다고 왜요? 망했다고 왜? 하나로 지금 하나로 통신이란게 없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로 통신이란게 있었어요 거기서 그런거 그런거 야동 이런거 블락해주는 거를 하루 백원에 프로그램을 내놓은 거예요 아 그게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하여튼 그런 관련 이런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자동으로 엄마 아빠들이 그거 다 그 웹사이트도 못들어가게 하고 차단시키고 차단시키고 그런거 다 나오는게 쫄딱 망했죠 안되는거에요 그게 그리고 투자비는 많지 않았을거니까 아니 투자비가 없었죠 정장은 입으면 되니까 근데 진짜 운명의 장난처럼 그게 그때 그 당시에 깔렸어 하나로 통신에 내가 그래서 아직도 하나로 통신 기억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사업은 망했죠 우리 사업은 세상이 어렵구나 역시 이게 대기업이 골목상권 상권을 침해하면은 이 플랫폼으로 치고 들어오면 왜냐면은 업체에서 그걸 공급해버리니까 대기업이 골목상권 엄마 입장에서는 한달에 3천원만 내면 되는거니까 안할 이유가 없는거에요 그게 되게 많이 깔렸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다 깔렸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게 확장이 돼서 막 애가 뭘 보면 막 문자로까지 오는 그런게까지 깔렸었어요 그게 음 안되는거 우리가 열심히 아무리 해봐도 응 열심히 해봐도 우리가 안되는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한건 아니지만 아이디어를 내고 네 아이디어를 내고 군대에서 아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아까 그 과외 있잖아요 내 그 과외를 왜 성공했냐면은 저는 그 과외 전단지를 이제 나감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니깐 그거를 요즘에도 아직도 이렇게 문어발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이렇게 전화번호 뜯어가라고 요즘에 누가 전화번호 뜯어갈까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그만인데 오히려 크게 전 찍어가게 잘 놓고 그 다음에 제일 웃긴 게 뭐냐면은 이상한 아크릴판에 넣어놓고 그거 자기가 뜯어간 척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아크릴판인데 어떻게 뜯어 그게 나는 그런 애면 되게 멍청한 애라서 난 내 아들이 그런 애들 과외 안 시킬 것 같거든요 아니 하다못해 인생사도 똑바로 못 사는 애가 무슨 과외를 하겠어요 그게 나는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정신 못 차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걸 노린 거 아니에요? 멍청한지 돼가지고 맞은 사람이 이거 뭐야 노이즈 마케팅이려나? 근데 내가 할 때 노이즈 마케팅은 아닌 것 같아요 멍청하게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봐도 저는 항상 아파트 가면 과외 전단지를 보거든요 어느 정도 센스가 있나? 센스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얘기해달라고 했다 말했구나 저는 과외를 하면 왜 제가 떼돈을 벌었냐면 여러분은 와 진짜 대박이다 나도 저렇게 하면 되나?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전 항상 성적이 안 올라오면 100% 환불 저는 항상 100% 환불을 약속했어요 100% 다 뱉어놔야겠다 안 오르면은 엄마 입장에서 안식 기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적은 다 오르고 무조건 다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좋은지 알아? 제가 한 10명만 했을 때부터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얘가 떨어지면 최초라고 엄마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최초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너와 이렇게 해도 말하는 거야 선생님은 11명 지금까지 과외를 했는데 떨어져버려가 없고 만약에 떨어지면 너가 최초라고 난 그런 불명예를 남기고 싶지 않다고 애가 거기서 선동이 확 되는 거야 엄청난 동기부여? 나도 나도 저들과 같은 위치에 서겠다 나도 올리겠다 진짜 저는 과외를 한 진짜 한 60몇 명 이상 했는데 한 명도 떨어진 애가 없어요 한 명도 동기부여가 되면 된다니까요 맞아요 대부분 안 해서 그런 거지 저희 책에서도 동기부여가 얼마나 중요한 파트예요 동기부여가 안 되면 어림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동기부여가 반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가 과외를 하면서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실력이 중요하다 실력이 자신 있으면 두려워할 게 없다 제가 서울대는 아니니까요 성균관대니까 내가 걔네들보다 소위 말하는 스펙은 딸래잖아요 난 실력으로 승부한 거예요 수능 몇 개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걸로 인생이 결정되는 게 좀 억울하잖아요 근데 나는 걔네보다 말을 훨씬 잘한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나는 걔네보다 경험도 훨씬 많고 내가 솔직히 그날 좀 내가 원래 쭉 잘했으면 나도 걔네만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저도 아직 기억이 나네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는 서울대가 오픈을 했어요 도서관까지 그래서 일반인도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서울대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내 친구 친한 친구랑 근데 거기 공부하다가 친해진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한 분은 10년째인가 10년 가까이 고시 준비하시는 분 있었고요 남자 한 분은 누나였는데 서울대 어디였는데 아무튼 서울대에 아무튼 모였어요 항상 모이면 항상 그 누나가 사줬어요 영화도 보여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니까 가능했던 이유는 그냥 서울대 간판이 있으니까 과외가 그 당시도 과외비가 거의 근 100만원이었던 것 같아요 돈이 넘쳐 흘렸나 봐요 그러니까 서울대 이름 하나가 엄청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사주고 진짜 누나가 짱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그래서 약간 제가 뭐 성경관대가 1류대학도 아니고 3류대학도 아니고 중상위권 대학이지만 실력으로 극복했었어요 워낙 잘 가르쳤고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제가 정말 과외를 하면서 돈도 많이 벌어보고 진짜 많이 배웠죠 그 다음에 항상 좀 자신이 있었죠 내가 뭘 해도 과외를 하면 된다라는 솔직히 과외뿐이겠어요 동기부여는 자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 작가님이랑 이론을 배경으로 동기부여랑 이런 거 좀 학습 그 다음에 업무 이런 거 우리가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업이 된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과외를 통해서 정말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그 과외를 하면서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저는 부모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저씨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무슨 현대, 건설, 인사부장, 교감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하면서 그 아저씨들한테 듣는 인생 공부가 되게 많았어요 그때 되게 많았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거를 진짜 제가 아 저 정도 위치 가려면 저 정도 노력해야 되는구나 그걸 그때 정말 많이 배웠죠 또 술 한잔 하셨다니 뭐 그러면 당연히 그런 얘기 많이 지도겠네요 그 다음에 이건 또 알바는 아닌데 제가 이 얘기는 또 한 번 해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모션, 이모션 마케팅 그래갖고 이모션 마케팅 해서 제가 제 친구랑 이것도 제주도 가기 전에 잠깐 한 거네요 그 의정부 306 보충대 앞에 가서 신발깔창을 팔았거든요 그때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이것도 그거예요 군대에서 내가 나가서 먹고 살아야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돈 벌 생각이 머리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랬네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버나 항상 돈 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학점을 잘 받은 이유도 뭐 오로지 장학금 때문이지 학문적 관심이라고는 1도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남자는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군대 가면 뭐 두드러 맞고 공포 행군에서 물집 잡히고 그래서 내가 뭐냐 그거 딱 신발깔창을 좀 가져 팔면은 사람들이 사지 않을까 그래갖고 내 친구랑 간 거예요 상황육보충대에 700원에 대다가 5000원에 팔았으니까 그 700%의 폭리를 취했죠 우리가 근데 이게 여러분 항상 인생에 리스크가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계획대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학습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제 친구랑 저랑 수원에서 의정부까지 여러분 전철타고 가려면은 3시간 걸려요 진짜 하루종일 기차 여행이에요 기차여행 하루종일 기차만 타고 가야돼요 진짜 전철만 끝에서 끝을 간거죠 1호선 타고 가서 내려서 갔는데 신발 한 3만원어치 때 갔어요 그 깔창을 갔는데 이게 아이씨 큰일났다 아줌마들이 팔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시장조사라는 걸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때 이제 그런 거 잘 모를 때니까 미더끝도 없이 그냥 들어가서 팔면 팔 수 있겠지 간 거예요 망했다 내 친구랑 이제 막 쌍욕을 하면서 서로 아이씨 망했네 망했네 막 그랬는데 그래도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본 거죠 저 아줌마들은 여기 자리를 잡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뭐냐 유동성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돌아다니는데 저 아줌마들은 한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안되겠다 1대1 방문으로 팔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것도 진짜 왜 제가 이 얘기 또 해드리냐면 그때 배운 게 진짜 많아요 맨 처음에 팔려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창피해갖고 신발깔창 사세요 이렇게 할라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씨 큰일났네 그래서 내 친구랑 고민을 하다가 저쪽에 구석탱이에 어떤 형이랑 동생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신발깔창 사세요 그랬어요 되게 소심하게 그러니깐 그 형이 군대 갔다 왔나봐 이따 쓰레일 때 감도 살 필요 없어 매물차 거절도 하니까 더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다가 진짜 이렇게 막 쫄아갖고 되게 소심하게 있다가 결국에는 하나를 팔았어요 자신감이 좀 붙더라고요 하나 풀고 나니까 여러분 이게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 잘하는 사람 없어요 진짜 막 내 친구 아직도 기억해요 내 친구는 저보다 말을 더 못하는 애라갖고 걔가 누구냐면은 빅보카 퀴즈 어플 만든 애인데 나보다 덜 더 못하는 나라갖고 더 얼굴 씨뻘개져갖고 내 뒤만 졸졸졸 쫓아다니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 파니까 좀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점 자신감이 생기다가 그날이 뭐였냐면은 이게 입소를 지역별로 하거든요 경상도 사람들이 입소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버스가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관광버스를 대전해갖고 그래서 버스에서 내리는데 내가 그 앞에 선 거예요 어 뭐 신발가창 40분 빨리 사세요 이렇게 해서 하다가 보니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였는데 부산 여자분들이 되게 화통하더라고요 이거 필요하냐? 내가 사줄게 그러고 여자친구 이렇게 사주는 거예요 두 개 주세요 두 개 어 그러고서 두 개라서 제가 8,000원 해드릴게 하고 줬어요 내가 이게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버스 앞에 사람 팔아올게 버스만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만 내가 일빠따로 내 친구랑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팔리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엔 이제 이게 불과 두 시간 만에 입에 말이 붓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포 마케팅까지 하는 거예요 신발가창 사셨죠? 이러는 거예요 사세요가 아니고 사셨죠? 네 그러면은 신발가창 사가셔야죠 군대가서 행군하고 그러면은 막 물집 막 막 터지는데 구나 안 신어보셨어요? 그거 딱딱해서 아주 아 물집 잡히고 죽는다고 행군하면은 그래서 자대가면 뚜드려 맞기 딱 좋고 어 이댕병이 빨락빨락 날라가 되는데 마지막 훈련소 때 행군하고 나면 40kg 행군하고 나면은 20kg 행군하고 나면은 아 근데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행군하면 물집 잡혀갖고 나도 그거 엄청 고생했다고 신발깔창 하나만 깔면 되는데 그럼 활동한 깔창 깔고 내가 막 조문얘기 해주니까 다 믿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뭐 있으면 좋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왜 이걸 하게 됐냐면은 현금의 흐름 군대 갈 때 불쌍하니까 가해오니까 다 5만원씩 3만원씩 이렇게 쥐어준단 말이에요 손에 다 근데 막상 그 훈련병 때 그거 쓸 수도 없단 말이에요 다 현금은 있는데 쓸 데가 없잖아요 저 현금이 다 내꺼다 내 저 캐시를 사냥하러 가야된다 그래서 간 거거든요 왜 나도 그렇게 5만원 받았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받았나 엄마한테 받았나 그냥 누구나 만원짜리가 있거든요 현금이 그래서 그 다음에 막상 그게 또 아깝지도 않고 그 타이밍에는 그래서 내가 그거 그거 뭐냐 이제 계속 판 거예요 응 그리고 엄청 많이 팔아갖고 그날 한 20만원 벌었죠 그날 한 4, 5시간 일하고 엄청 팔았어요 그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귀찮아서 안 갔는데 그게 제가 또 많이 늘은 거예요 그때 말문이 또 터지기 시작했어요 엄청 막상 진짜 쪼팔리더라고요 진짜 뭐 팔라보라고 그럼요 맞아요 근데 그때 그거 하고 나서 엄청 진짜 엄청 많이 늘었어요 엄청 그래서 뭐 이제 계속 이런저런 알바 하다가 이 알바랑 연결되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요번에 에피소드 마지막 알바인데 이제 제가 싱가포르 국립대에 갔어요 싱가포르 국립대에 갔는데 싱가포르 국립대 자체가 특이예요 왜냐면은 이게 싱가포르 코딱지 만한 나라인데 이게 싱가포르 국립대에 자꾸 순위가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싱가포르 국립대 자체로 견학 오는 한국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생각보다 볼 게 없어갖고 그 패키지에다가 그냥 싱가포르 국립대 견학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그 투어 가이드들이 싱가포르 국립대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 알바로 쓰는 거예요 현지 한국인 학생들은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까 앞에 거랑 연결된 저 이런 걸 많이 해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대인과 많이 그러니까 1대1로 많이 만나봤단 말이에요 대인관계가 대인관계 능력이 되게 향상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과외도 많이 했지 뭐 깔창도 팔아봤지 뭐 횟집도 했지 뭐 그러니까 뭐 거의 민간인 중에서는 대인관계 능력이 A급 정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디 학교에서 견학을 와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대학원생 다섯 명을 부탁을 했어요 저한테 연락해서 다섯 명을 했는데 그게 되게 시급이 좋았어요 시급이 15만원이었어요 음 왜냐면은 그 맨날 있는 일도 아니고 여러 명을 인해서 학교가 설명을 쫙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학교를 이렇게 뭐 보통 애들은 여기는 뭐 공학 공대입니다 여기는 운동장입니다 이렇게만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당시 맨 처음에 학생이었나 무슨 어른들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멘토링을 해준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뭐 뭐 싱가포르는 이렇게 해서 공학 이렇게 됐고 여러분 그 뭐 그 다음에 왜 싱가포르의 공대가 이렇게 높은지 맨 처음에 식민지의 시작이 싱가폴부터 된 거라고 전진키지가 동유럽 회사가 사면 내가 막 그런 얘기 동인도 회사가 쓰면서 되게 일찍 식민지화 됐고 식민지의 시작은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공업이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왔다고 그래서 생각보다 싱가포르의 공장이 많고 그래서 작은 중소기업도 되게 많다고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해주면서 마지막에 이제 공부 얘기까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해줬 거예요 그니까 그 투어 가이드가 듣더니 얘가 짱인데? 얘가 짱인데 그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큰 규모로 안 들어오니까 무조건 나한테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나한테만 그래서 제가 그걸로 되게 짭짤했었어요 계속 계속 이게 우리 지도교수님 만난 적들 너 뭐하냐 여기서 알바가 들어와서 알바하고 있다고 그럼 계속 하라 우리 그거 갖고 몰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받을 때는 한 시간에 20만원도 받았어요 미화로 200불이니까 24만원 거의 아 그니까 2시간 정도 됐나? 하여튼 좀 한 번 할 때 어쨌든 되게 되게 저는 한 시간도 넘게 성심성 있게 됐어요 되게 어 그 다음에 막 장학사들도 오고 교사들도 오고 뭐 별의별 사람 뭐 학모팅 사람도 오고 계속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배운 게 뭐예냐면은 제 그때 느낌이 뭐예냐면은 초등학생들이 가끔 와요 내가 항상 그러면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그럼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제가 공부 잘하지 않냐고 어 제 반에서 한 2등 정도 한다고 딱 보면은 제가 하는 말투나 행동거지 보면 얘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인지 그게 구별이 되는 거에요 제가 자꾸 해보니까 고등학생도 그렇고 초등학생도 그렇고 항상 물어보는 거 내가 그렇게 많은 학생들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답변하라든지 질문하라든지 선생님한테 항상 물어보는 거 얘가 반에서 몇 등 하냐고 항상 5등 아니에요 그냥 좀 적극적이고 질문도 잘하는 이런 애들이 항상 공부를 잘하는데 그거를 거기서 그때 데이터를 많이 확보했어요 확실히 우리 저희가 책에도 비슷한 유로 썼지만 아는 게 있어야 질문도 하는 거고 질문을 해야 또 아는 게 많아지는 거고 그냥 그런 거를 그때 또 많이 배웠죠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 인생에서 진짜 알바만큼 저한테 또 많은 걸 알려준 게 없었던 거 같아요 그러면서 돈도 벌고 그 다음에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 앨런 머스크 얘기거든요 앨런 머스크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럴 때 그 뭐냐 소세지를 1달러짜리 소세지랑 무슨 누들인가 뭘 사갖고 하루에 천원으로 살아보기 천원인가 뭐여 얼마로 살아보기 그래도 한 달 살아봤다잖아요 그러니까 안 굶어 죽네 그 자기가 버틸 수 있다는 거를 플랜 Z로 놓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는 일단 굶어 죽진 않는다 30달러면 벌 자신 있으니까 여러분 알바가 그런 거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 옛날에 그 캐나다 갔을 때 홈스테이 파더 얘기해주면 그 사람이 낮에는 맨날 집에 있는 거예요 젊은 남자인데 그래서 캐나다 사람인데 뭐하나 보니까 자기 사업한대요 뭔 사업하니까 프랩원원이라고 그 과외 대학생을 위한 과외 중개 사이트예요 강사를 섭외하고 강의장을 섭외하고 자기네 교재를 교재를 개발해서 나머지 수수료를 먹는 업체예요 되게 그래서 고기가 잘 됐었어요 당장 돈을 못 보니까 우리 홈스테이 파더는 밤에는 항상 식당에 웨이터로 나갔어요 여러분 그 알바가 되게 여러분은 뭐라 그럴까 이게 애매한 포지션인데 평생하기에는 힘들지만 여러분이 위기상에 닥쳤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종의 세이프티넷 안전그물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게 여러분이 경험이 없으면 뭐뭐를 하다가 안돼서 알바로 가면 되게 힘들어요 알바라는게 처우도 낮고 인정도 못 받는 경우도 많고 근데 그런게 여러분의 다 뉴런에 박혀있어야 되거든요 장기기억 속에 떡하니 박혀있어야 돼요 내가 알바를 했던 경험 그 다음에 알바에 좋은 추억 내가 알바로서 성장했던 경험 또 뭐 이렇게 좋은 사례 이런게 바뀌어있어야 여러분도 그 알바를 통해 생계도 해결하고 또 재기의 기회를 삼을 수도 있는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거거든요 이렇게 알바라는게 단순히 그냥 하는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프레임이 다다 어떻게 이거를 알바를 좋은 프레임에 넣어갖고 내가 이걸로 내 인생을 버티면서 더 성장시킬건가 이게 저거 고약가님이랑 돌아봐도 그때는 몰랐지만 돌이키고 보니까 보니까 배운게 너무 많은거에요 저는 지금도 최대한 다양한 시도를 항상 할라 알바는 아니여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그러고 다양한 사람들의 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도 그거에 중독되면 안돼요 내가 경험을 해야돼서 다양 너무 다양한 사람만 만나면 또 안돼요 항상 그 중용의 미 적당이 적당이라는게 필요하거든요 언어 순간이 되면 어느정도 언어 분야에 전문가가 되야되요 근데 뭐 누누이 말했지만 여러분이 뭐 사람을 많이 안다고 되는 일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많이 알아서 먹고 살 수 있는 업도 별로 없어요 막 그런 유의 사람들이 SNS에 많은데 결국에는 생각보다 별 볼일 없이 산 사람이 많아요 결국 그런 분들 중에 또 성공한 케이스는 또 되게 전문가야 진짜 전문가에요 예 만나봐서 별거 아니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거지 뭐 맞아요 그니깐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 많은 사람을 성공하려면 거기에 대한 엄청난 실력이 있어요 딱 봐도 이제 솔직히 여러분 저 실제로 만나본 사람들은 되게 와 생각보다 되게 되게 강렬한 사람이구나 그런 이미지를 바꾸는게 저보다 몇백배 강렬해야 돼요 흡입협이 진짜 진짜 문어빨팔이 아니라 변기 뚫어빵 정도로 진짜 강력해야 돼요 진짜 한번 진짜 흡입하고 나면 진짜 어 이거 못되겠구나 그 정도로 진짜 강력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저 만나본 적이 사실 거의 없어요 보통 잘못되면 사기꾼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도 지금 알바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거고 예전에 저한테 한 그 배우친구가 배우의 꿈을 이루려고 치킨 배달하고 대리운전하고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저는 그 친구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이 방송 들을테지만 지역군인가 제 이름이 지금 생각 안내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뭐 옛날에 한번 쪽지 주기로는 계속 엑스트라만 단역만 하다가 말이 없는 단역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일반 엑스트라는 아니고 말은 없지만 비중은 있다고 거기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제가 그 친구 사연 한번 해주니까 배달하다가 듣다가 깜짝 놀랐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버티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니까 인생은 여러분은 항상 인생은 뭐 업앤다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항상 좋을 순 없거든요 뭐 알바 같은 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경험도 쌓고 생계도 좀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한테 좀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만약에 예 뭐 그런 공부하느라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은 틈나는데 하는 것도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의치 않게 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 그럴 때에는 어 이왕 하게 된 거면 정말 우리가 1부 이번에 2부 동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도적으로 거기서 내가 무언가를 어 배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음 어떤 이론학자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많은 것들은 이 실체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공부하다가도 그런 실질 실질 경험들을 경험하게 되면 실제로 일을 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러다가 진짜 하나의 가게를 운영해보면 알거든요 정말 신경쓸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무 생각없이 내가 그냥 뭐 판매 뭐 서비스 이것만 하게 되면 많은데 사장님도 좀 친해지고 또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 작은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면 되게 많은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오고 뭐뭐가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고 또 이거 한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물품을 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것들 어 이게 또 정부 상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왜 저기 사장님이 왜 이렇게 정부 욕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금이 어쩌고 뭐 뭐가 어쩌고 뭐 규제가 규제가 어떻고 뭐 멀쩡한데 왜 인테리어를 바꾸지 뭐 알고 봤더니 무슨 뭐 규제가 소방 규제가 안 돼가지고 바뀌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정말로 도움을 많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왕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신다면 주도성을 갖고 하게 되면 같은 기간에 그 받는 알바비 그 이상의 것들을 얻을 수 있고 그거는 어 정확하게 데이터를 낼 수 없지만 무조건 어 뭐 이렇게 보이는 방향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여러분을 도와줄 거라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도 돌이켜 보니까 많이 도움을 받았고 신 박사님이 쭉 얘기하셨던 것도 과연 그런 것들 경험들이 지금 신 박사님이 성장하고 업그레이드하게 되는 되게 큰 그렇죠 어 그렇으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일을 하게 되면 배우게 되는데 그 전에도 학창시절 때에도 우리가 충분히 어 100%는 아니지만 거기 준하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 하나가 이제 알바다 그 외에 뭐 자원봉사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렇죠 보통 알바는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 어 그렇게 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어 어 한 지난주랑 이번 주는 좀 잔잔하게 어 발라드로 한번 틀어봤습니다 네 다음주부터는 다시 하드코어 모드로 예 뒤지게 공부해야 된다 네 다시 이제 죽공 모드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예고 드리면 저희가 이제 공고 책 나오면 공부 10월 21일 아니면 22일 네 다 캘린더에 마킹해놓으세요 네 11월 21일 아니면 22일 날 나오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책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진짜로 실제로 돌릴 거고 네 어 뭐 하여튼 그 책을 중심으로 왜냐면 이제 거의 모든 걸 집대성 해놨기 때문에 뭐 여러분 그것만 딸딸딸 외우고 진짜 딸딸딸 실천하시면은 뭐 저희가 여러분을 뭐 아인슈타인으로 뭐 앨런 머스크까지 못 만들어도 되지만 회사에서 임원까지는 제가 만들어드릴 자신이 있어요 뭐 전문가 네 우리가 전문가 정도는 충분히 아니 왜냐면은 삼성에서 여러분 전무 정도만 해도 자산이 수십억이거든요 저는 인정을 봤었어요 송재 부사장한테 어 신영준 군은 뭐 전무까지는 할 수 있지 저도 이제 그 눈이 생겼거든요 저는 여러분 임원 만들 자신이 있어요 사장까지는 모르겠고 여러분 인생에서 어느 정도 성공 이상은 제가 꼭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 대신 따라와야죠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 권고법 책을 쓴 이유가 진짜 피터지게 쓴 이유가 그거고 훌륭한 저희가 리더를 만들어서 이런 정말 무당이 진짜 나라를 지배하는 거에서 우리가 탈피해서 이제 좀 다 같이 행복한 세상을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자체에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거니까 기대하시면 되고 저희가 오프에서든 또 우리 인생공부 이 시간을 통해서 책 내용 중심으로 아주 하드하게 또 깊게 여러분께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대화식 강의로 준비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기대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예 그걸로 이걸로써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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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